이럼 들어 오늘은 추억의 자동차인 현대 포니를 한번 만들어볼거에요 현대 포니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옛날에 현대에서 만들었던 후륜 소형차구요 당시 가격은 340만원 정도 지금은 길거리에서 보기가 정말로 힘든 올드카죠 만약에 중고로 매물이 올라온다면은 가격대가 엄청나게 비쌀거에요 자 어쨌거나 레이싱 게임에서 포니를 한번 타볼게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해요 폭스바겐 골프 제가 이걸 한번 사볼게요 보시면은 포니랑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디자이너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님 백츠더 퓨처에 나오는 들로리안 폭스바겐 골프 현대 포니 전부 다 이분이 만든거에요 그 세 차량의 공통점이 이 뒷부분이 평평한거 지금 뭐 대충 봐도 포니 같은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꾸며볼게요 제가 어릴 때 수학선생님이 보라색 포니를 탔었거든요 대충 이거로 골라줄게요 제가 7살 때 포니를 흔들면은 차가 흔들렸거든요 어 어쨌거나 그건 넘어가고 비닐밑 데칼 적용 이쪽에 범퍼 라인을 따라서 검정색 선을 그어줄게요 아 그나저나 위쪽에 이 선을 없애고 싶은데 얘는 못 없애요 여기도 완성 그리고 앞에다가 초록색 번호판 달아드릴게요 비닐도 안 적용 검색 코리아 눌러줄게요 보시면은 초록색 번호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마이갓 대략 여기다가 달아드리겠습니다 범퍼가 좀 작네요 뒤에다가 여기 폭스바겐이 아니라 포니를 달아줘야죠 현다이 검색 아 여깄네요 현대 이걸로 골라드릴게요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포니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어 안 나오죠? 오케이 제가 하나하나 써드릴게요 됐어 완성 자 여러분들 포니를 다 새겼습니다 완벽해 어? 아 맞다 뒤쪽에 범판 또 달아야죠 잠시만요 범판 제거 여기다가 대충 넣어주시면은 완벽해요 이것이 바로 포니 오마이갓 그 당시에 기억이 대사나고 있어요 이게 옛날 쳐다보니까 세월의 흔적을 한번 넣어볼까요? 러스트 검색 그럼 이런식으로 녹슨 문양이 나오죠 아 올드카에다가 이런거 하면 안되는데 어쨌거나 대충 이거 범퍼 아래쪽에다가 대충 넣어드릴게요 다음에 반대쪽 바퀴 앞에다가 완벽하죠? 굿 근데 캐릭터가 너무 별로에요 잠시만요 제가 2000년대 패션 암흑길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제 2000년대 패션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보시면은 훨씬 더 힙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모자를 뒤로 쓰면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차량의 제형같은 경우는 제로백팔추에다가 최고속도와 189km 아 안되죠 포니를 오랜만에 부활시켰는데 이정도 성능이라면은 요즘 애들한테 밀릴거에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을 찾아볼게요 여기서 대충 아무거나 받겠습니다 출력 100km 돌파 200km 돌파 아닛 아닛 이게 내가 생각했던 포니가 만든건가 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포니를 타고서 330km로 달리고 있어요 저의 동심이 지금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오히려 기쁘군요 이번에는 드리프트 튜닝을 받아볼게요 드리프트 나이스 와 포니 드리프트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저희의 선주들은 옛날에 이런 차를 탔었군요 드리프트 자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이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혼다 시빅 아큐라 폭스바겐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제가 포니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초반 직발 제가 상당히 좋구요 여기서 나는 드리프트 무난하게 꼬린 그렇지 라인 따라서 라인 따라서 정말 치열한 경기에요 이쪽으로 직진 원래 슈퍼카 경기를 보는 것보다 이런 차 경기가 더 재밌다구요 브레이크 그렇지 이렇게 앞서 나가고 라인 따라서 라인 따라서 오케이 잘 들어왔어요 드리프트 살짝만 드리프트 살짝만 그리고 풀악셀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거의 다 왔어 안돼 안돼 이 사람 또 누구야 안돼 이 사람 또 누구야 안돼 안돼 질 수 없어 안돼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2등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